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런 거 가능할까요? 매달려서? 이렇게 들은 건데 그래서 누굴 들어야 되지? 제 가벼운 형님이나 저를 들어요 자 가나요? 그럼 누나가 다리 쪽 와 내가 다리 쪽 그 다음에 가운데 종국이 형이 어떻게 들어야 될까? 누워야지요 눕고 돌려야겠다 하나 둘 셋 무겁네 무겁네 쓸데없이 무겁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거워 미치겠네 재석이 형 듣기야 무거워 무거워 나 미치겠네 진짜 재석이 형 듣기야 형 안 돼 형 너무 무겁네 재석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깃털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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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손으로 들고 있어 지금 난 안 들었는데 왜? 하나 없어 그냥 되게 평온한 상태 우리 평온하게? 마네킹 같은 표정 인형 같은 표정 어떠한 감정상태도 없는 예 좋습니다 인형 같은 표정 예 좋습니다 이번에 크게 웃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전 크게 하나 둘 셋 완전 크게 하나 둘 셋 네? 정말 괴짜다 괴짜야 정말 괴짜다 괴짜야 정말 괴짜다 괴짜야 아 친구한테 괴짜다 괴짜 괴짜다 괴짜 괴짜야 괴짜 진짜 괴짜다 컨셉을 정확히 맞췄네 이번에는 세찬 씨가 앞에 앉아볼까요? 철퍼덕 그 다음에 여기 한 분이 얼굴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하하가 얼굴을 싸자고 살짝 뒤에 그런 식으로 살짝 뒤에 그리고 포즈는 약간 기괴하게 기괴하게 얼굴은 정면 괴짜 포즈 아니 아니 틀지 말고 세우고 지우 씨 조금 올려야 예쁠 것 같아요 오케이 건방진 좋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머리 안 감았어? 이렇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무표정 어 지금 좋아요 크게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형 근데 좀 섹시한 것 같아 누가 봐도 27살 하하하하 27살 굿 통으로 좀 좋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ervir 어 교차이다 이거 교차 나왔대 이것도 좋아 괜찮다 멋있다 이거 이거 멋있어 니가 화내서 멋있는 것 같아 ITK 빨리 찍어줘다 웃는게 제일 편해 진짜 마지막 세찬씨랑 하동훈이만 그래 그래 좋다 좋아 약간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요렇게 아 오케이 화보처럼 화보처럼 맞죠 보자 아 우리 괴짜 너무 괴짜 그렇지 그렇지 더 들어가요? 그냥 일자로 이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둘이 이렇게? 어디 출품해요? 근데 느낌이 이상한데 방금이 여기 장전 느낌이 이상하니까 아니 어디 출품하는게 멋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 완전 어 이거 완전 이제 이건 완전 피우 그리고 표정은 평온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하나 둘 되게 평온한 상태 어 지금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nice rebrand бизнес limited 나왔다 나왔다 recipients 오자가 고생했어 아이 아이...